행정 확인. 부러져! 막을 치었나! 부러져 치었나! 사랑을 치었나! 잔잔할 때 멀리서 입지를 받아야 되니까 자 입질 견제! 톡! 걸었어요. 걸었지? 이렇게 파도를 세워서 파도가 여긴 들어주면 올리라고 했어. 그냥 올리지 말고 여기에 턱이 있으니까 파도가 밀어서 고기를 일단 표층까지 띄운 상태에서 요 턱을 넘기려면 파도가 밀어줄때 그렇지 이렇게 밀어줄때 살짝 들어서 다시 밀어줄때 살짝 들어서 마찬가지 턱에 걸려있습니다. 지금 저게 대고 있고 저렇게 파도가 밀어줄때 슬쩍 그렇지 그리고 텐션을 항상 유지해야되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들처럼 빠져 텐션을 유지하고 오케이 아까들처럼 아까들처럼 무너져 망을 치우자 무너질 치우자 사라질 치우자 사라질 치우자 전화장 사라질 치우자